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교본하중. 자, 교본하중이 문제가 됩니다. 자, 교본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하중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하중이니까 이거는 진동이 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브레이션은 우리 S. 뭐라고 그랬어? 안전률. 안전률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힘들어. 왜 그럽니까? 이 진동은 사이클이 맞으면 중첩현상이 일어나. 그럼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쌓입니까? 이렇게 생겨서 시간에 따라서 진동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정하중이야? 동하중이야? 동하중 중에 반복하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막 사이클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중이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중이 걸리는데 어, 재수가 되게 없는 거야. 얘는 중첩이 일어나봐야 뭐 이 정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두 배. 이게 높은 데서 이게 탁 일어나면 이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도망이 안 가고 쌓입니다. 쌓이는 거야. 쌓이다 쌓이다 빡 하고 터지면 지진이 되는 거야. 근데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건물에서도 가끔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무슨 하중? 교본하중 중에 교본하중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육교 같은 거 보자. 여러분들 요즘은 육교를 많이 없애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긴 거 가보세요. 아주 긴 육교. 걸어가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여기 왔더니 다리가 흔들려. 이상하다. 다리가 흔들릴리가 없는데가 아니라 흔들립니다. 그래? 나 혼자 한 명이 왔는데 이 정도니까 50명이 와서 흔들면 이거 잘하면 깨겠구나. 그래가지고 친구 모아왔어요. 열심히 쳐. 깨져 안 깨져? 안 깨집니다. 그럼 이게 왜 흔들리냐? 여기에 외부에서 하중을 많이 받는 거야. 때리는 사람 없는데요. 여기 지나가는 음향도 하중이 되는 겁니다. 이 음향이나 바람 이런 하중 등이 여기에 주파수가 맞으면 도망가 쌓여. 쌓여. 축축축축 쌓여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거야. 0.01mm 정도 흔들렸다. 이 육교를 0.01mm 흔들리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지. 이게 중첩된 에너지 쓰는 거야. 그러면 만일에 딱딱하게 굳어지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험한 하중은 무슨 하중?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무슨 하중? 교본 하중이다. 교본 하중.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본 하중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쓰다보면 우리 SN 곡선이 나오는 거야. SN 곡선. 이거 무슨 실험한 거냐 하면 P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S는 이게 스트레스. 응력. N은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인데 이 응력이 하나 걸린다. 그러면 그나마 계산이 괜찮은 거야. X축응력, Y축응력, Z축응력 걸리면서 교본 능력이 생기면 엄청 위험해져요. 그럼 P로 한도 계산이 전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시험에, 기사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럼 어디 나옵니까? 임용이라든가. 아니면 7급, 기계직. 아니면 9급, 기계직. 공무원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언급이 되면 뭐 하면 돼? 틀리면 돼. 그치? 우리는 60점 넘으면 돼. 근데 임용이나 공무원은 1등을 뽑는 시험이야. 그러면 경향이 바뀌죠. 경향이 바뀌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경향이 바뀐 건 안 풀면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시험은 그렇게 경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교본하중 봤습니다. 분포 상태로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인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지겨워요 하시는 분 있어. 그런 분들은 되게 기계직에서 평점이 4점 뭐 이러고 나오신 분들이지. 빨리 내용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뒤에 기출문제 확 풀어봐도 괜찮아요. 왜? 책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어. 그래서 확 봐가면서 착착착 푸시면 되고 아니면 좀 1.4배속 정상 목소리 아니면 1.8배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집중하중 100N이 눌러. 그럼 이건 하중의 변화 상태에서는 정하중이야. 분포 상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분포 상태에서는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하중. 그런데 옆에 분포하중은 뭡니까? 여기서 100이고 이게 1m고 이게 1m야.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 50N을 받고. 여기도 얼마 받아? 50N을 받고 있다. 양쪽에서 50N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막대기를 요렇게 받습니다. 자, 그때 이쪽에서 반려 RA 얼마? 이쪽에 반려 RB 얼마?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무 무게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1m. 1m 하고 나오니까 한번 그려보자 하면 이렇게 생긴 나무 대기지. 쇳덩어리든가. 그런데 이게 무게가 없다고? 야, 그럼 요수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무게 한번 재봅시다. 무게 지하. 중량은 kg, 뉴턴으로 합시다. 힘이니까 이건 감마 곱하기 V입니다. 자, 감마. 기초사항에서 했지. 뉴턴, 퍼미터, 삼성, 단위 최적당, 힘. 해서 이거 뭐라고?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료가 갈 때는 이 말을 못 했어. 왜? 앞에 기초사항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계과 안 나온 사람은 좀 힘듭니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제는 행정학과 나와도 다 쫓아올 수 있어요? 앞에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듣고 오시면 돼요. 인강이잖아. 비중량. 비중량. 단위 최적당 힘에다가 미터, 삼성 곱하면 뉴턴 나오지. 근데 여기 모양 보니까 이쪽 옆의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해요? 에어리어. 면적입니다. 이거를 길이 L로 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마 곱하기 V이니까 감마에다가 면적 A에다 L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일로 이상화된 거야. 이상화돼가지고 면적이 없어지고 길이만 남았어. 그럼 얘를 새로운 기호로 만들어 놓자 해서 얘를 우리 재료역학에서는 이렇게 놓고 오메가라고 놉니다. 근데 오메가 뭐야? 앞에서 각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메가 단위 뭐야? 뉴턴 퍼 미터다. 그리고 이거 미터다. 단위 길이당 힘. 얘를 오메가. 어떤 사람은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니까 이걸 휴로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호 바꿨다고 덜 헷갈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럼 오메가 합시다. 하고 나오니까 길이. 이렇게 보죠. 길이 L이 10m입니다. 오메가가 5 뉴턴 퍼 미터입니다. 그럼 이 나무 무게는 1m당 5뉴턴이야. 그럼 나무 무게는 몇 뉴턴? 50 뉴턴입니다. 그럼 50 뉴턴이니까 엄청나게 누르는 거죠. 50 뉴턴 누르는 거야. 그럼 50 뉴턴 누르니까 이쪽에 받치는 거 얼마? 25. 이쪽에 받치는 거 얼마? 25. 25. 25. 그런데 이 오메가 썼는데 이걸 깜빡 잘못 보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립시다 하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놓고 위에 이렇게 생겨서 분포화중으로 걸리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나무 막대기랑 뭐로? 평행이죠. 그래서 등 균일 분포화중. 등 분포화중 혹은 균일 분포화중이야. 그러면 단위 길이당 누르는 힘 오메가가 얼마? 5 뉴턴 퍼 미터야. 이 길이 L이 10 미터야.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잘 만들었어? 왜 잘 만들었냐? 이거 높이 5야. 길이 10이야. 그럼 면적은 50. 유지학학 하면 P는 감마 H 하는 게 있어. P는 감마 H. 이거 수직 깊이야. 이건 유지하는 사람 얘기야. 재료역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리고 저는 재료역학하고 열역학하고 유치학하고 막 합쳐버려요. 학교에서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큰일 나요. 재료역학 하는 분이 막 유치학하고 합쳐. 그럼 유치학 하는 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재료역학으로 막 들어가. 그럼 과목이 짬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딱딱 긍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제가 목적은 뭐야? 자격증 합격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연료역학도 들어오고 재료역학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만 잘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70점 나오면 되는 거지. 물론 60점 넘으면 합격. 왜 좋냐? 5 곱하기 10. 면적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면적이 얼마? 50. 50. 그럼 이상화시켜. 면적은 50인데 이거를 남은 무게를 무시하고 여기서 누르는 분포화중을 집중화중으로 바꾸자. 이게 얼마냐? 50이야. 다시 얘기해서. 오메가 곱하기 엘이. 이 분포화중 면적에 어디? 중심에서 누른다.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이게 얼마? 25, 25. 이하 편안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분포화중으로 봅시다. 하고 나온 겁니다.